형형색색의 조명과 저마다의 색을 내는 자연들. 세상 모든 것엔 자신만의 색이 있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선 색이 사라진 그림들을 흔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수묵화 때문이죠. 떨어져 내릴 듯한 절경과 힘있게 뻗어나는 나무들. 과거 수묵화의 그림은 흑백의 색만으로 수많은 자연의 모습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런 수묵의 아름다움을 맘껏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화이트 큐브 전시는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입니다. 수묵화는 색을 쓰지 않고 오직 먹만으로 그리는 동양화 고유의 예술을 말합니다. 먹의 짙고 옅음, 부시가진 굵기와 힘만으로 그려내는 대상들. 제한된 색과 표현이다 보니 마치 그림도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수묵화의 그림 세계는 아주 다양합니다. 나무와 물, 꽃과 새 등 오직 붓과 먹으로만 펼쳐진 세계 속에선 어느 하나 비슷한 모습이 없죠.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선 전 세계 15개국 200여 명의 작가의 작품이 함께하는데요. 전통의 양식을 따른 수묵화뿐만 아니라 조각,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한 수묵화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비엔날레 1관 목포문화예술회관인데요. 이곳에선 수묵 없는 수묵을 주제로 국내 미술계를 주도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윤영근, 이응로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부터 중견 작가들의 작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거대한 작품은 박대성 화백의 천년 배산이라는 작품입니다. 박대성 화백은 실제 자연 경광과 명소를 소재로 그리는 실경 산수화의 대가인데요. 이 그림은 그가 불국사에서 2년간 머무르던 시절 그린 작품입니다. 9m에 육박하는 거대한 스케일 안에 오직 묵의 농담만으로 불국사의 모습을 담고 있죠. 압도적인 크기와 묵으로만 표현된 그의 작품 안에서 불국사의 기운을 느껴볼 수 있죠. 비엔날레가 펼쳐지는 전시장에서 재료의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생각했던 수묵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2021 전남국제수묵 비엔날레는 목포를 중심으로 진도, 광양, 여수, 광주광역시까지 남도 전역에서 펼쳐지는데요. 6개의 주 전시관을 중심으로 4개의 특별전, 그리고 15개 기념전까지 각 전시마다 다른 주제의 수묵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남 전역을 투어하듯 돌아다니며 각 전시장 안에서 다른 컨셉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죠. 수묵의 재료적 한계를 초월한 국내외 현대 작품들부터 남도 지역 현대 수묵 작가들의 작품들까지, 뿐만 아니라 신세계 동양 화가들의 실험적인 수묵 작품과 공예, 도자기를 비롯한 현대 작품들, 패션 조명 등 생활 속 디자인이 된 수묵 작품들과 홍콩, 영호남 등 타지역의 예술가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수묵이라는 소재를 통해 한 지역 전체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뿜어내는 시도가 참 신기하게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수묵의 화멕이 시작된 곳으로 평가받는데요.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 수묵화의 전통을 지켜온 고장입니다. 수많은 수묵화 거장들의 발자취가 바로 이곳, 전라남도에서 숨쉬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남도에서 이어져 내려온, 그리고 각자만의 색으로 재탄생한 지역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타지역, 전 세계의 다른 수묵화가들의 작품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동양문화권에서 특히나 깊은 역사를 가져온 수묵화인 만큼, 수묵이라는 주제로 한 지역에 한데 모여 작품 세계를 펼친다는 것이 놀라운 경험이었는데요.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광과 함께 자신만의 설악으로 탄생한 수묵 그림들을 마주하다 보면, 어느새 깊고 깊은 수묵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마치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전라남도의 각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수묵의 세계에 빠져보는 것도 좋겠죠? 이번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에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수묵화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통 수묵화하면 조선시대에 그려진 산수화들을 떠올리는데요. 이번 행사는 우리가 수묵화에 대해 가졌던 고정관념을 신선한 방식으로 깨뜨립니다. 200여 명의 현대 작가들이 자신만의 철학으로 재탄생시킨 수묵의 세계를 펼쳐 보이기 때문이죠. 덕분에 이번 전시에서는 서양화, 조각, 설치미술,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현대미술과 더해진 수묵의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비엔날레 4관, 진도 울림산방에 위치한 남도 전통 미술관입니다. 이곳에선 공예 도자기 등 생활 속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수묵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김세중 작가의 흔적과 부활의 유희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쓰고 버려지는 사물들에 다시 생명력을 부여하는 작품인데요. 16에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행했던 바니타스 화풍과 유사한 느낌을 풍깁니다. 바니타스 화풍은 온갖 정물들과 함께 죽음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삶의 덧없음을 나타낸 화풍인데요. 삶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던 바니타스의 메시지와 버려진 것에 재생을 담은 김세중 작가의 메시지가 합쳐지며 묘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나 수묵의 그림처럼 단색으로만 표현된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분을 전해주죠. 이처럼 이번 전시가 펼쳐지는 각각의 미술관에선 각자만의 철학을 담은 수묵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화산지, 붓, 먹으로 상징되는 수묵이 변모한 형태와 색. 이를 통해 작가가 수묵을 어떻게 자신만의 것으로 표현하려 했는지 유추해보는 것도 재밌는 감상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번 전시를 보러 가실 분들을 위해서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이번 전시는 티켓 링크를 통해서 꼭 사전 예매하시길 추천드려요. 사전 예매한 티켓 한 장으로 무려 25개의 전시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 3월에 개관한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이건희 컬렉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관람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전라남도 내에 각종 관광지 입장료를 10에서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숙박 할인까지 제공하는데요. 자세한 할인 내역은 수묵 비앤날레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VR 전시, 온라인 도록을 비롯한 온라인 전시와 웹드라마, 토요시네마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해요.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와 교육 아카데미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전시를 가지 못하는 분들에겐 간접적으로 수묵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전시를 다녀오신 분들에겐 수묵의 여운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시를 더 다채롭게 즐기고 싶다면 이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하나의 전시를 다채롭게 바라보는 화이트 큐브, 오늘의 전시 어떠셨나요? 전시를 보러 가실 분들, 그리고 아쉽게 보러 가지 못하는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전시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화이트 큐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